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죠 눈물만 나네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신혁 씨 안돼 안돼 신혁씨 신혁씨 어딨어요 신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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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요 우리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요 신혁씨 어떤 일이 있어도 반지 빼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건 반칙이에요 말도 안 됐다고요! 시영 씨.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시영 씨! 구 사장이 하반신 마비라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다시 일어날 가망성 없는 거래? 다 나 때문이야. 그 사람은 부담 주기 싫다고 밀어내는데 미안해서 도저히 가만 못 있겠어. 독한 사람을 주면 알았더니 그래도 달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나 봐요. 남산구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국보당 표바치였던 남산구에서 신머루 후보가 낙선하고 무소속 이화연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 전날 당선이 유력시되던 강신용 후보가 돌연 이화연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자 이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머루 씨. 기운 잃지 마. 너 말 아니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앉혔어. 신영이가 날 내조했더라면 보란듯이 또또하게 금패치 달았을 거야.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야. 강신용한테 지면 안 돼. 강신용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제기해야 돼. 물론 이제 절대 이렇게 안 죽어. 다시 저 연단으로 돌아가서 유창한 솜씨로 연설하고 미친 듯이 뜨거운 박수 받으면서 나한테 열광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시장을 누비고 다닐 거야. 그때는 강신용이 내 옆에 있게 되겠지. 어르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유라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딜 도망쳐. 그 여자한테는 내가 하늘이고 세상 전부야. 나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이제 안 바쁘면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놀러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 어? 머루 씨. 내가 다 잘못했어. 다 용서하고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 머루 씨. 어르신. 저 왜 문제를 열어줘. 어르신. 어르신. 저 아이를 버린 거는 저예요.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내 죄라고요. 내 목숨 드릴 테니까 죄를 제발 따뜻한 곳에서 좀 재워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하나님. 흥닳아. 어머나!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아이고 백의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잠깐 신영씨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아이고 저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들어가요. 차례자 한잔할게요. 미안하지만 밤도 늦었는데 다른 날 보는 게 좋겠어요. 신영이도 또 지금 고단해서 자는 것 같고. 아이 자기 누가 산다고 그래요? 방금까지 저 불 켜져 있던데. 저게 내 말대로 해요. 자식 키우는 엄마가 밤중에 애하고 있어야지. 또 그리고 오늘만 날인 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들리겠습니다. 이봐요. 아 여기서 자면 어떡해요. 아 좀 일어나봐요. 어디 아파요? 어 뭐야? 아 이봐요. 아 이봐요 정신 차려. 언니. 일단 침대에 누웠어요. 열 떨어지면 돌려버릴게요. 세상 천지에 자로 내밀 딴지가 어딨어. 소라가 안 봤으면 우리 집 앞에서 험한 일 당할 뻔 했잖아.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꽃들일까요? 매일 와서 꽃을 샀더니 이젠 딱히 살 것도 없고. 저 어때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시간 있으세요? 저 가게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데이트요? 근데 어쩌죠? 전 남자친구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예요. 아니 저 이 청년이 남자친구라고요? 아무리 연상연화가 유행이라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만 나가주시죠. 이 사람 제 여자친구 맞고 분명히 데이트 신청 거절한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도 제 여자친구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거야 원. 실례했습니다. 강소 씨. 저분 표정이 왜 저래요? 맨날 오는 단골인데 화난 거 같지 않아요? 민주 씨한테 차여서 민망해서 그렇겠죠. 그나저나 민주 씨 인기 너무 많아서 큰일 났는데요. 질투나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저 괜찮은데요? 나도 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서 기자님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연우 씨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먼저 가볼게요. 앉아요. 나 지금 제일신문 기자 자격으로 강신영 씨 인터뷰하러 왔어요. 왜 후보 사태를 결심했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허권 정치 신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내 과거에 운명을 벗기 위해 출마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강신영 씨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강신영을 죽도록 지지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고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한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 우리 사랑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달래 때문에 죄책감 들고 미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안 돼요. 연우 씨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힘들어할 사람들을 봐요. 그 죄 내가 받을게요. 시영 씨 잘못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요. 당신 없으면 이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헤어진다고 연우 씨도 나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달래가신 달라요. 당신 사랑 때문에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랑 제발 지켜줘요. 나는 유라도 있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나랑 헤어져도 잘 살 자신 있어요?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 살 수 있냐고요? 이제 난 널 안아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댈 사랑합니다. 내 눈을 보며 웃어요 눈물이 나도 그댈 웃어요 더는 울지 말아요 자꾸만 웃다 보면 버릇처럼 웃다 보면 날 볼 수 없는 날에도 웃게 될 거야 다른 세상에서도 운명이 되줄 한 사람 그대를 사랑해서 그대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가씨 연호 오빠 만나러 왔다가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나 때문에 두 사람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아가씨 설마... 나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잠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가씨 연호 씨 붙잡아요. 아가씨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이제 알았어요. 아가씨한테 이렇게 상처될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왜 연호 오빠가 언니 사랑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연호 오빠 잘 부탁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사랑 따라요. 저 여기가 강신영 씨 선거 사무실 했던 김밥집 맞아요? 아 그럼요. 제가 강신영 오빠 되거든요. 우리 남매 대빵 닮았죠? 전 강신영 세안이 되고요. 얜 조카예요. 내일 저희 산학회에서 등산 가는데 우리 산학회 멤버가 다 강신영 씨 열렬한 지지자예요. 김밥 300줄 주문할 건데 가능하죠? 수상해 이게 웬일이야? 지금 김밥 300줄 단체 주문 들어온 거야? 이게 그 말로만 듣다 선거 특수란 거구나. 가만히 있어봐. 재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야.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대박을 터뜨려야 돼. 어떻게? 오늘부터 우리 집 추천 메뉴는 강신영 김밥이야. 강... 강신영 김밥? 강신영 김밥? 강신영 멸치 김밥 2개! 멸치 김밥 2개! 김밥 2개! 예 2개! 예 2개! 예 8개 포장! 예 3개! 강신영 김밥 2개 포장!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요? 이런 모습 보여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요. 내가 달래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아니야. 이 몸으로 내가 당신한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그 자은 층 밖에 안 남겠지. 왜 뭔가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 구사장님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구사장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게 당신 몸 이렇게 만든 죄책감이라도 할 수 없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날 동정하는 건 못 참아. 당신 이러면 이럴수록 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 왜 바보가 존재해 쓰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질러요.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요. 그깟 다조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이 눈물도 있는 사람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강한 척만 해요. 나한테는 당신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데. 네. 씻커들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진정하지 않겠어요. 백상미가 원하는 만큼 입금 시키고 입마가. 백상미? 알겠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 겁니까? 슬슬 사내에서도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딸래 씨 외에는 어떤 방문객도 들여보내지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역시 그런 거였군요. 원하는 게 뭐야? 역시 빠르시군요. 어쩐지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은데요? 수작 부리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 트윈 기획실에 머루 씨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럼 달래 아가씨와의 결혼도 적극 돕겠어요. 그게 다야? 아니 이걸 달래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삼아 그린 건데 뭐. 맨날 화려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귀엽고 캐주얼한 옷들이 그리웠었거든. 시장 나오니까 너무 좋다. 다들 저렇게 뭔가에 몰두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 의지도 의욕도 없이. 왜 그랬나 몰라. 이제라도 못할 거 없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거 다시 시작해봐. 엄마는 네가 행복해지는 거라면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고. 네 아버님. 아빠! 아이고 우리 유라 왔어? 아빠가 우리 유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왜 아빠 집에 안 놀러 오는 거야. 나도 아빠랑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봄의 아줌마 무서워서 가기 싫어. 아버님 만나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저녁은 유라랑 먹어요. 난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엄마도 같이 먹으면 안 돼? 내 소원인데 응? 왜 그렇게 빡빡해. 유라가 원하는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줘? 애 소원 하나 못 들어주면서. 그게 뭐 엄마야. 어 신문사 아저씨다. 아저씨. 그래. 유라 오랜만이네. 연우씨. 이 자식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부녀 졸졸 쫓아다니 스토커야? 당신은 유라 데리고 집에 가 있어. 나 이놈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똑똑히 들어. 신영이하고 나 7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야. 아이까지 낳고 산 부부는 죽을 죄를 들어도 쉽게 못 헤어지는 법이거든. 그게 정이고 모성이고 천륜이야. 그 사람 얼마나 더 상처 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야 억울한 누명 벗고 제자리 찾았는데 그런 사람을 무슨 염치로 또 흔들어 놔. 넌 남자도 아니야. 뭐야. 왜 못 때려. 절대 못 쳐봐. 사녀놈이 그 정도 용기도 없는 모양이지. 그래. 이번엔 내 차례야. 이빨 꽉 물어. 오늘 아주 제대로 말랑하게 줄 테니까. 응?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요. 봤지? 강신영은 내 편이야. 너 따위가 여기서 맞아 죽어도 말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떨어져 나가라고 이 자식아. 연우 씨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나한테 정 떼고 떠나요. 오해라도 좋아요. 날 미워하고 잊을 수만 있다면 나 더 독한 짓이라도 할 거예요. 진영 씨. 보지 말고 어서 가요. 당신 마음 다 아니까. 이 자식 너무 미운데 차마 못 때리겠어요. 어쨌든 유라 아파잖아요. 이제 모두 다 끝난 거겠죠. 가슴이 아파요. 내 심장도 저려와요. 눈물이 많아요. 선거 찌르고 조금이나마 사람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야? 고마워. 당신 유라 아빠 자격 없다는 거 세상 깨닫게 해줘서. 얘栗으로 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도 마음까진 아껴지지 않나 봐 쉼없이 불러봐도 너무 불러보고 싶은 이름 내 눈물 같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나의 가슴에 숨을 쉬는 그 사람 날 살아가게 하고 또 날 살고 싶게 하는 내 목숨 같은 한 사람 소중한 사람 세상이 날 버려도 언제나 널 안아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 그댈 사랑한 이다 이현우 씨, 정신 차가요! 이현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이현우 씨, 제가 정신 차가요! 헤어지자는 말! 다신 안 할게요! 허석석이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봐요! 현우 씨! 현우 씨! 이현우 씨! 이현우 씨! 이현우 씨! 내가 괴롭히기 싫은데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숨잡고 당신이랑 같이 건들게. 지금보다 더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나 똑같은 선택할 거야. 미안해요. 사실 미완지 빼지 않을게요. 맹세해요. 연우 씨하고 끝까지 함께 할게요. 거기가 지옥 끝이에요. 고맙습니다.